반반 미 증시는 다시 경기 침체 공포가 일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3.26% 빠진 것을 비롯해 S&P500은 2.12%, 다우존스는 1.51% 각각 하락했습니다. 그간 시장을 주도해왔던 엔비디아가 9.53% 하락하는 등 빅테크주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2,600선이 붕괴된 채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일 대비 2.31% 하락한 2,603을 기록하며 간신히 2,6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3억 원, 47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이 656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4일 미 증시 폭락과 관련해 저가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환 미래의 세증권 연구원은 이날 데일리마켓 브리핑을 통해 미국 증시의 광범위한 매도 압력 속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수급 악화, 주도주 약세 등의 이유로 차익실현 급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간반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세에 머물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의 있는idences